아 이거 그냥 거의 한 시간도 넘게 이제 게임 시작할 모양인데 아까는 몸풀고 이제부터는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조금 더 저기하다 그러는데 아까 키크 선생님은 끝났어? 아까 키크 선생님은 끝났네 어 갔네 없잖아 어 갔네 어 갔네 저 선생님은 하란 말 안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돼 불안해서 아까 그 선생님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이 선생님은 모르니까 또 어 이 선생님은 모르니까 여기 유리 사이로도 괜찮아 그지? 허리가 조금 약할 뿐이지 아이고야 이거 다 밟아서 어떡하냐 아이고야 이거 다 밟아서 어떡하냐 아이고 너는 와도 이렇게 전체 찍어보지는 않았지? 아 찍어? 응 할머니가 찍고 있다고 그 말까지 하더라 애들한테 여기서 가야겠네 오! 오! 방금 야샤밭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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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t 아 案 아 어 난 masses Get 아 너랑 제발 낭학 곱난다 야 아직 방금 안쓰니까 기웃고 뺏으려고 하더라 다음 주에 뺏으려고 하도록 하려고 하러 다이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이가 그냥 제대로 쳤네 아유 나잇샷이네 여기는 하키는 나잇샷이라 그러냐 뭐냐 슛 나잇샷 나잇샷 아니 이런 것도 과감하게 확 칠 줄 알아야지 와우 디펜스도 잘하네 뭐야 뭐야 야호 야호 야 꼬맹이가 아주 그냥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 두 형제가 아주 그냥 주고받고 야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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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 공이 진짜 튀어오겠다 저렇게 하면 안토니가 힘든가 보다 물 좀 더 마시면 좋은데 가자마자 오뎅국에서 김밥 하나씩 마련하는 거였잖아 애들 병치룡하네 아니 배고프지 이정도 그랬는데 국물 따끈하고 먹고 싶고 물만 금방 올리면 되니까 김밥 엄마 금방 마라 오뎅국만 먹었다고 마세요 오뎅국만 먹었다고 마세요 화이팅! 세이전! 엔턴! 양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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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짧게 슈팅하는 거야. 일단 들어가면은 귀찮으니까 연습이라. 거꾸로 볼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앤토니가 그냥 만만치 않네. 하다보면은 재밌게인데. 재밌게인데. 쉴 때 물 좀 마시면 좋은데. 물 좀 마셔. 재이사. 아니야? 이거 아니야? 물 마시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 조금 나. 그래? 저 선생님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까봐. 나도 그럴까봐 지금. 안 거슬리려고 하네. 방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점팽이 줄 뻔했다. 이 유리가 안 깨져? 강화유리야? 강화유리야? 하여튼 오늘 끝나고 강렬해서 말 걸지 말고. 응 알았어. 기분 나빠 있으면 괜찮아요. 응. 아싸. 이제 그만 이 정도에서 해보시겠어. 기가 안 깨져.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심각한 거야.